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컬 입니다. 오늘은 10월달이 됐어요 10월 1일 입니다 10월 1일 옥토버 입니다 옥토버 옥토버가 제일 좋아요 섹템버도 좋은데 아직 안나오네요 옥토버가 좋더라구요 문이 안열리네 열쇠가 어딨지 물을 원래 제가 월마트나 이런데 가서 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네요 가질 못했어요 물이 하나 또 있네 그래도 저쪽으로 가시고 쓰레기 좀 버리구요 물을 좀 사왔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오잇 자 옥구요 저의 빨간장갑 자 출발 준비 완료입니다 브레이크 집어넣구요 자 헤드라이트 키구요 유리창이 좀 잘 안 닦였어요 벌레들이 한번 더 와이퍼로 닦아줘야 겠습니다 내일쯤 날씨를 봐서 세차를 또 해야 돼요 비가 조금 와가지고 트럭이 좀 살짝 더러워졌습니다 고맙다 럽스야 또 너한테 신세를 많이 진다 야 여기 앨리스 럽스 네 이제 7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6시 56분 인데요 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10월에 태양이 뜨고 있어요 10월 첫날에 태양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월에 첫 태양입니다 빨갛게 동이 트고 있습니다 아이lene 2 3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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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멋지다야. 안개였다가 위로 올라갔나.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운전하기는 편해요. 앞에서 비치는 해가 없어져가지고요. 아침에는 멋있다고 감탄하다가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 태양이 눈부셔 가지고 가려지니까 또 좋다고 그러네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항상 보기 좋은 것만 가질라 그럽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아야죠.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운전하기는 not bad 이에요. 지금 번개처럼 다 끝냈어요. 22분 만에 기름도 넣고 계산되었고 계산도 다 했고요. 커피는 아침에 한번 마셨기 때문에 또 안 마십니다. 트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쪽에서는 차가 안 오고요. 들어오고 있고요. 땡큐 러브스. 오해 전입니다. 자 70번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주리주로 들어왔습니다. 강을 건넜거든요. 밑에 강이에요. 여기가 지금. 미주리 웰컴사인이 왜 안보이지. 딱히 보이네요. 여기 가운데. 위에 달렸어요. 조그맣게. 트럭이 너무 살살가 보이는데요. 네. 미주리 웰컴사인가요. 네. 미주리 웰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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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달 line. 이처인시미원 Wise운동의 예 way. 공연장 하나가 시드린이 오펄라하우스처럼 생겼어요. 네 이제 여기 러브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시시피강은 못 건넜어요 방금 미주리강만 건넜구요 이제 월요일날 물건 내리는 것도 다 셋업이 됐구요 오늘은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요 세인트 루이스일 거예요 동네가 아니네요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는 맞고 동네는 브리지턴이네요 브리지턴 미시시피강까지는 안 건너가구요 오늘은 여기 러브스에서 마감입니다 세울데가 없네요 저쪽에 하나 있네요 이런 시각인데도 와우 이렇게 이른 시각인데도 세울 데가 없어요 여기다 세워야 문제가 없이 여기도 있구요 자리가 여기는 버드와이저 브루하우스입니다 제가 트럭을 세인트 루이스 트럭스탑에다 세우구요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공항입니다 공항 세인트 루이스 공항에 왔어요 여기 맥주가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요 공항에 이 버드와이저 브루하우스가 버드와이저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여기 버드와이저 마시러 왔습니다 별로 맛없는데 별로 맛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공항이에요 세인트 루이스 공항 제가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심심해서 심심해서 비행기 한번 타고 놀으려구요 비행기 한번 타고 시간이 많아서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한번 타볼까 하고 왔습니다 아니구요 오 땡큐 이제 일하는 종업원이요. 자 이제 안주가 왔어요. 안주. 플랫한데요. 제대로 안 읽었어요. 안주로 먹을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켰어요. 네 이제 여기 공항이 좀 한가해졌어요.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여기 막 분주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근데 지금은 한가해졌습니다. 한가해졌어요. 지금 A18이에요. 비행기 타는데가요. A18. 비행기가 아주 작은 거예요. 두 시간 밖에 안가니까요. 버스만 해요. 여기 비행기가. 이제 아직 한 시간 남았습니다. 가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가자고요. 이쪽이에요. A18. 저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자고요. 이 자리가 저 자리에요. 오늘 이제 저는. 티에 앉았고요. 출발할 준비가 되고 있어요. 비행기가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요. 뒤에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우리 뒤에에요. 짝짝. 조그만 비행기에요. 자 이제. 10분정도에 있으면 출발하겠네요. 됐어요. 갑니다. 예. 출발해요. 고맙습니다. unquote. 아멘 Hold up. 출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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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러워요. 지금 공항에서 우리 아들이 저를 픽업 해가지고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H마트예요 우리 아들도 같이 보이고 있을 거예요 집으로 다 집에 다 왔습니다 조금 피곤하네요 일찍 자고 내일 볼일 후다닥 보고요 내일 비행기 타고 다시 세인트 루이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집에 다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